안동시가 지난 연말 의회가 대거 삭감한 본 예산안을 이번 추경심사에 또다시 올렸고, 의회가 또 삭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올해 첫 안동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전체 2,255억 원 중 50개 사업의 163억 원, 7.2%가 삭감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 심사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 이상이 삭감된 데 이어 첫 추경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됐습니다. 안동 예천 행정통합공론화 주민설명회 5천, 낙동강 광역상수도공급 기본계획 용역 15억, 행복택시 확대 시범운영 8억은 전액 삭감됐고, 도청 신도시 광역쓰레기소각장 시설 개선과 전망대 운영, 안동탈춘페스티벌 예산 등은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당초 본 예산 심사 때 삭감됐던 사업을 이번에 그대로 올렸다가 또다시 삭감된 겁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망을 구축하는 것과 읍면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민선 8개의 가장 큰 현안이자 핵심 공약입니다. 설정력이 부족했는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행정통합설명회, 광역상수도사업 등은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예산 심사 기조에 변화가 없는데도 안동시가 사전 협의도 없이 또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입장입니다. 충주 댐에서 안동 댐에 가져와서 다시 안동의 물 부족을 해결하고 대구에까지 공급하겠다. 또 부산까지 공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도 될 문제도 아니고. 이번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의회의 갑질이다. 안동시가 삭감될 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올려 갈등을 유발했다.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첫 본 예산 심사부터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까지 안동시장의 핵심 정책 사업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